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 공 4시부터 꽃게만 경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한번 나와 봤습니다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갑각류 경매장입니다 공 4시가 아직 못됐습니다 목대가 차에서 와가지고 아직 못 받습니다 일부 선원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소음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압돼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앞뒤로 볼 수 있는 압돼입니다 요즘 식게가 가격은 더 비쌉니다 아직은 아직은 안 돼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많이 살이 찼다고 합니다 숯뽑게 1,000원 숯뽑게 1,000원 숯뽑게 1,000원 숯뽑게 하나 빡치고 4,000원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되네요 숯뽑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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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가 3kg 정도가 있는데 확인을 물어보니까 3 아니면 4라고 하는데 저는 3kg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0원 14000원 낙찰 건 한겁니다 초콜릿과 8곳개 암수가 섞인겁니다 구분되어 있는게 아니라 섞인거에요 축복계 처음에 낙찰되니 12000원에서 100kg에 축복계 좀 앞에 보이는 이거 망해지는거 12000원, 1500원, 1500원까지 나오네요 축복계 지금 낙찰자입니다 지금 구분되어 있는거는 들어오는 지역하고 납품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다가 표가 되어있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있는거지 다른건 없습니다 암국대 숙복계 암국대 숙복계 뭐하는건 아니고 지역마다 납품업자마자의 구분이 되어있는겁니다 오늘도 양이 상당히 될거같아요 한번 막판이 어떤식으로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양이 좀 되는거같습니다 일단 만kg 이상은 되지않을까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서 경매는 시작하고 있고 아직 물건은 요렇게 아직 작업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복계가 8000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숙복계 8000원에 된거 확인되었죠 숙복계가 이게 또 나옵니다 숙복계가 7000원 날이 되어있어요 방금전에 그건 낙찰이 된겁니다 낙찰과 낙찰과 그 뒤에 57번 153번 9057번이 낙찰과죠 낙찰과죠 이렇게 경고는 15500원 낙찰과 되어있습니다 숙복계 요건 대자에 상품이겠죠 3,000원짜리도 나오네요 3,000원짜리도 나오네요 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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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짜리 낙찰과 숙복계 8,000원짜리 낙찰과 돌개 낙찰과입니다 돌개가 오늘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천원대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가장 높은 낙찰과에요 17,000원 숙복계 8,000원짜리 숙복계 8,000원짜리 지금 6,000원짜리도 있고 숙복계가 작은거겠죠 3,000원 3,000원 얘기 나오는거는 숙복계 얘기 나오네요 숙복계 2,200원짜리라니까 숙복계 2,200원짜리라니까 아 50번에서 샀는데 2,200원짜리 뭔지 궁금하네요 지금 사는게 2,200원짜리 이게 뭔지 모르겠고 13,500원 14,000원 그렇게 되고있네요 그럼 2,000원짜리 7,000원 150번에서 가져갔네요 150,000원 150,000원 이렇게 같은 숙복계라도 둥둑이 숙복계가 단순히 가격이 얼마다 이런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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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지금 얘기는 킬로그램에 대한 가격입니다 저희 얘기는 1kg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123번 223번 다영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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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숙복계라도 저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구워 구워 많네요 일단 여기가 단단해야 된다는거 그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단해야 된다 살이 꽉 찼으면 오늘 물량입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저쪽이 무슨쪽이죠 무슨쪽 저기 소매다이 소매쪽 11번 영광해물 오시면 지금 사장님이신데 오늘 많이 가져가시고 싸게 주시니까 아마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세요 오셔가지고 오셔서 그냥 한번 물어보면 좀 이렇게 팔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면 사장님이 잘해주시니까 제가 곧 되면 사장님하고 거래가 다른 거래가 아니고 한 번씩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영광해물에 가세요 소매점 여기는 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요? 지금부터 뭐 9시까지는 아니죠 저녁 9시까지 낮에 계속 가고 9시까지 이러니까 여기 영광해물입니다 소매쪽 11번 맞죠? 11번 영광해물 영광해물 어패류 고맙습니다 돌기에는 10,000 비싸여고 숙복궤는 4,800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숙복궤에서 4,800원짜리 비쌌어요 남북궤에도 12,500원짜리 비쌌고 남북궤에도 12,500원짜리 비쌌고 남북궤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북궤 얼마 숙복궤 얼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세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150번 지금 시세가 저렇게 나가네요 150 accept 150 moment 13번이 납사받은 가격 숙복궤에도 저런 가격 대비 있어요 저거는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봐야되겠죠 확인해서 나중에 댓글이 남길게요 지금 되고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망한 19,000원, 16,000원, 16,000원, 16,000원 되는 것도 있나요? 16,000원 되는 건 다시 알겠죠? 끝쪽으로 와갑니다. 끝쪽으로 와가는데 암폭계 9,500원, 8,500원 수국계도 9,000원짜리이면 짜야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국계 2,000원짜리, 그런 건 중고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많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런 거는 수국계 좋은 것 다 끝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1,000원, 13,000원 그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물량 경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량 마지막 물량 마지막 물량 마지막 물량 마지막 경매 마지막 경매 7,000원 마지막 경매 7,000원 안 꺾게 7,000원 46번 57번 마지막 태안 7,000원 암꽃게 다 맞췄네요 지금 다 맞췄는데 오늘 암꽃게가 숙꽃게가 7,500kg 암꽃게가 3,500kg 토탈 11,000kg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거는 17,500원 가장 낮은 거는 2,000원 이렇게 됐는데 2,000원 짜리의 정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형인데 태형에서 물량은 제일 많이 잡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돌게 암꽃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요 동호수산인데 여기 10,000원씩 있네요 kg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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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가격은 숙꽃이 더 비싸기 때문에 남게 드셔도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확인차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없죠 알았어요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예예 이따가 가서 묻힐거라 일상 소식이예요? 고맙습니다 마이사 근데 사장님 이 공이 얼마씩 파는거 보고만 얘기 대충 해 주실 수 있어? 아직 안 남았어요? 아직 안 남았어요? 아 아직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높고 지금 안 깨도 살이 많이 올라갔잖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습기 아파도 못하니까 지방 하주에서 하주들이 습기 속에다가 암기를 집어넣어요 아아 그런거 있구나 네 그래도 좋네요 지금 예 오늘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2000원짜리 2200원짜리 온건 물개 물개기 때문에 흔질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런거는 그냥 몇사람이 다 가지고 갔고 돌개도 2000원대에서 오늘은 낙찰이 됐네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뱉이 뱉이 예 뱉이 예 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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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이